나를 보는 나의 눈빛이 알 수 없어 같이 무슨 마음이 너지 살리면서 죽여놔 The end of the free again 이거 빠지면 그렇죠 뮤직비디오 첫 번째 동무신 들어갑니다 우리 늑대 인간들이 다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름이? 굉장히 멋있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늑대 인간은 체력이 좋을 줄 알았는데 늑대 인간도 사람이었어요 아직 크리처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암 옆대급입니다 옆대급으로 힘들어요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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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Better Know I'm 크리처 아 좋다 감사합니다 가세요 You Better Know I'm 크리처 You Better Know I'm a 크리처 Cause I'm a 크리처 Just run away I'm a 크리처 You scared me right 나를 보는 너의 눈까지 알 수 없어 같이 무슨 마음인 건지 니가 내 손을 불어넣어 Already I'm burn again 세트장에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인데 제가 여기에서 촬영을 했어요 이제 스모그라고 연기를 뿜어내는 게 있는데 그거 기계에다가 이제 저 얼굴 가려지면서 서서히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 파트에 나오는 장면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시작해 이제 태어났는데 말도 안 돼 숨이 가빠와 너가 내린 너의 모습 Just tell me that you're begging me 추워 마치 세상이 하얀 눈빨 너 귓가에서 치는 네 목소린 Howling again 아무 표정 없이 사라진 우승 scary now 더 나아가 너의 뒷모습을 안녕하세요 엘라스 드로미입니다 크리처 뮤비 촬영 현장에 와 있는데요 그 늑대 인간을 표현하는 그런 촬영이었기 때문에 그 제가 누워있는 부분에서 딱딱한 나무 책상에 누워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허리가 조금 아팠던 점 뭐 가뿐히 이겨냈습니다 정말 멋지게 찍어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렌즈를 오드하이를 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아주 클로즈로 오드하이를 딱 닦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엘링들이 뭐라 될까 주요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되게 멋있게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목조린다 시작 이번에는 연기를 끝내고 제 손에 너무 피가 흐르는 장면을 찍는데 잘 찍히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곡에서 또 제가 벌스를 맡게 됐어요 벌스 요정입니다 이제 저는 아시죠? 엘링 드리려면 못하실 공식 벌스 요정 일단 제 파트가 굉장히 약간 매혹적인 그런 파트들이에요 약간 조금 들려드리자면 셀피탄에 시작된 하이렌씨 더 이상은 나를 찾지 말아줘 네 이게 또 제 파트인데요 엘링들을 또 이렇게 매혹적이게 더 유혹해 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지금 인형이 촬영 중인데 살짝 긴장을 좀 한 것 같아요 저는 배포 좀 이따가 한 몇 분 후면 인형이 더 큰 파워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모니터링하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멋있네요 저도 맨날 열심히 잘해볼게요 개인 파트 내에 보시면 막 새살살 묶여있고 막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 장면에 그런 묶여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처음 해봐가지고 아무래도 동작에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걱정을 정말 많이 했던 것에 비해서 정말 잘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게 찍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이 현장 바로 이 순간 지금 저의 파트 킬링 포인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킬링 안무니까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첫날의 마지막 순서가 되어버려서 이렇게 남아버리게 됐는데 물을 들어가야 되는 장면을 찍어야 되네요 물 온도가 어떤지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많이 찼네요 열심히 해볼게요 많이 찼네요 열심히 해볼게요 열심히 해볼게요 예전에 내 눈빛이 나른다 차가워 눈을 들어 가볼게요 마찬가지로 자 가볼게요 제가 이렇게 마무리 주자로서 오늘 이렇게 첫날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제 개인 촬영도 되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인공피도 써보고 목걸이 막 이렇게 지워보고 되게 많은 장면들을 담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제 내일 두 번째 날도 많은 멤버들이 잘 이해하고 표현해내서 좋은 뮤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